제닉스 조준님들 반갑습니다. 제닉스가 오늘 시가가 59,000원에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54,900원대까지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9시 15분에 시가를 회복을 하면서 장중이 64,2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가 10분만에 16%가 상승을 했고 자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갑자기 또 20% 이상이 하락을 했죠. 아 18% 정도가 하락을 했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시초가를 살짝 돌파했다가 다시 철시로 메모리 출회가 되면서 내려왔죠. 자 이게 14% 정도가 상승폭입니다. 14% 상승하고 다시 한번 마이너스 8% 정도 하락했다가 계속 추세가 하락 추세로 이어지면서 지금 손절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좀 들어 올렸죠. 좀 들어 올리고 한 10% 정도 들어 올렸다가 다시 한 9% 정도 뺐다가 다시 이렇게 결국에는 46,000원에 정확하게 안착을 시켰습니다. 자 세력이 이 종목을 움직이는 무빙 굉장히 좀 화려하죠. 지금 이걸 3분봉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3분봉으로 보시면 여기서 16%가 변동성이 생기고 다시 한번 한 18% 정도가 변동성이 또 생기고 그리고 여기서 14% 정도 다시 변동성이 생기고 다시 8% 정도 빠지고 다시 살짝 올렸다 빠지고 살짝 올렸다 빠지고 자 초단타 스캘핑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 가지고 한 2, 3% 먹고 나오겠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고 한 2, 3% 자 이런 거는 거의 뭐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매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손절 못한 일반 개인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시초가 돌파할 때 여기서 돌파로 들어갔다가 물린 분이 만약에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서 돌파했다가 시초가 회복할 때 돌파했을 때 들어갔다가 아직까지 손절을 못하신 분이 만약 계신다면 현재 22%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실 거예요. 22% 정도가 내려왔죠. 여기서부터 자 지금 이 제닉스라는 종목이 일단 어떤 종목이냐면요. 무인 물류 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공모가는 4만원 유통 물량은 29% 수준. 자 유통 물량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제닉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대응을 해드려서 얼마 원의 매수 얼마 원의 매도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려서 최대한 수익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제닉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링크 보내드릴게요. 실시간 대응 받으셔서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그리고 수익은 최대한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닉 보유 중이신 분들 그리고 손실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확실한 종목 준비를 했는데요. 자 3연상 세력주 준비했습니다. 자 3거래만 보유하시면 100%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바쁜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력주 매매 준비했습니다. 자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위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최근에 세력주 추천드렸던 종목이 FN 가이드였는데요. 이 종목으로 제가 3연상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자 일단 증거 자료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반갑습니다. 연구소 TV 심프로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선물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갑자기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간이 9월 12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어렵게 정보를 입수한 종목이 있는데 FN 가인드라는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 최소 3연상... 자 잠깐만 멈춰 볼게요. 자 잠깐 뒤로 가기에서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FN 가이드를 9월 12일 오후 6시 30분 이때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때 가격이 13,250원이었고 이날이 9월 12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자 13,250원 자 다음날 9월 13일 금요일 날 9시에 식감에서 하셔라 라고 제가 방송에서 추천드리니까 좀 더 보실게요. FN 가인드라는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 최소 3연상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3연상 갈 수 있는 종목 확실한 종목 나오면 제가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 3연상 갈 수 있는 종목 FN 가이드 이 종목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잠깐 켰고요. 자 내일 9월 13일 금요일 날 시가에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3연상 먹어야 되니까 절대 중간에 10% 20% 먹고 절대 팔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자 9시 시가 매수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9월 13일 금요일 날 9시에 시가 매수 하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도 제가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3연상 먹을 종목이고 FN 가인드를 다음날 9월 13일 금요일 날 9시에 시가에 매수하시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 인증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 보신 분께서 인증해 주셨는데 9월 23일 FN 가이드로 1600만원 수익이고 122%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천만원 좀 넘게 매수하셔가지고요. 1600 수익을 보시고 122% 수익을 보셨죠. 자 3연상 수익을 챙기셨기 때문에 3거래일 만에 1600만원 122% 이렇게 수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 공유해 주셨는데요. 자 보시면은 FN 가이드를 매수, 매도, 바이앤셀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자 1연상, 2연상, 3연상 깔끔하게 3연상 수익을 보셔서 3거래일 만에 122% 이렇게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이번에 FN 가이드 후속주 준비를 했고요. 최소 3연상을 먹을 수 있으니까 최소 100% 이상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3연상 세력주 준비했고요. 목표 수익률은 100% 이상 그리고 3일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자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요.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은 제가 문자로 추천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제 대선 테마주, 이제 대선 이슈가 또 발생이 될 겁니다. 자 500% 수익 볼 수 있는 대선 테마주 준비했고요. 한 두 달만 보유하시고 12월 달에 매도할 예정이니까요. 자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꽃 대선 테마주를 준비를 했고요. 자 목표 수익률은 500% 매도 날짜는 12월에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한 두 달 정도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바쁜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테마주 준비를 했습니다.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대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문자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대선주들 보면은요. 자 윤석열 서울대 동문이었던 덕성 대표가 덕성이라는 종목 5개월 동안 513%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4,425원에서 3만 550원까지 급등을 했죠. 자 그리고 애니능률 대표가 파평유지인데요. 윤석열과 종친의 소속이고 약 두 달 반 동안 805%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3,065원이었던 주가는 무려 3만 750원까지 고점 기준으로 하면 주가가 10배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정치 테마주를 보면 이정재와 한동훈이 현대고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4주 동안 722%가 올랐습니다. 자 대상홀딩스 부회장인 임세령이 이정재와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4주 동안 722%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7,100원이었던 주가는 65,300원까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종목이 이제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종목입니다. 자 이정재가 최대 주주고 대주주 중에 또 이정재 친구인 정우성이 있죠. 자 한동훈과 이정재 현대고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과거의 와이더 플래닛이었죠. 자 3주 만에 749%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2,750원이었던 주가가 무려 2만 9,85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주가가 10배 이상 고점 기준으로 해서 10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꽃이 대선 테마주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DTNCRO는 이성규 사회이사가 한동훈 서울대법대 동문이자 로스쿨 동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6주 동안 614%가 올랐었는데요. 자 3,415원이었던 주가는 2만 4,400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6주 동안 614%가 올랐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11월 24일날에 이때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 한 달 정도 후인 12월 22일날 여성분께서 이때 장대양복 나왔을 때 매수를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자 3주 정도 보유하고 1월 9일날에 이때 이날 매도를 했습니다. 자 무려 3주 만에 292% 수익을 봤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수익인증과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9일날 DTNCRO를 매도를 해서 무려 1억 4,300만원 수익을 챙겼고 292% 이렇게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 3주 만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1억 4,300만원 수익을 보고 292% 수익을 보셨는데요. 이분께서 전재산 5천만원 몰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크게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자 이분께서 사연이 있는데 이 여성분께서 주식 초보자였습니다. 자 주식으로 1억원 이상 손실을 보셨던 분인데요. 자 가정도 있으신 분이고 가정에 이제 불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자 하지만 이 DTNCRO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보면서 수익이 1억 4천만원 생기니까 이 가정 불화가 해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1억이었던 주식 계좌가 플러스 4천만원으로 플러스 4천만원으로 수익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자 굉장히 재밌는 기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번에도 최소 500%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대선 테마주 준비했습니다. 자 두 달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가쁜 직장인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테마주 준비했습니다.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대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종목은 문자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보내주신다면 저 또한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